부르는 작은 실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2019년부터는 조그만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부를 창출하고 성공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첫번째 뭐였죠? 지도사서 표시하기 두번째 경매지철에서 경매지 메모하고 철하기 제가 이제 카페나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도를 많이 사셨더라구요 요즘 판매하는 사람같아요 왠지 자꾸 뭘 사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사는게 중요한게 아닌거 아시죠? 벽에 딱 붙여놓고 말이야 인증해가지고 찍어놓으시고 하셨는데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로 표시를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아 이제부터 운동해야지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골프클럽 사놓고 안나가고 등산복 사놓고 등산안가고 이러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하는 의미에서 제가 요런 지도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지도 무슨 지도죠? 서울 지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온통 빈칸이죠? 온통 빈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표시를 하기 시작하면 단위원대를 표시하기 시작하면 어느 구가 더 나아가서는 무슨 동이 어디 붙어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아실겁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자 오늘 내가 성북구를 갑니다 그럼 머릿속의 지도에 어디 붙어있는지를 알겁니다 근데 이미 서울시 지리를 바삭하게 아시는 분들 외에는 성북구가 어디더라? 이런 분들이 은근 많으십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해볼테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레 하시든 또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외우세요 보통 이제 이런 교육은 외우는 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전 아주 현실적으로 갑니다 외우는 게 답은 아니나 꽤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빈칸을 우리가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한강 이남부터 할까요? 이북부터 할까요? 이북? 좋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한강이에요 그죠? 이렇게 한강이에요 한강이 이렇게 직선으로 자 가지 않아요 이렇게 꺾이는데 요거 뭘까요? 섬이에요 섬 여의도 여의도에 있으니까 이북부터 얘기 나왔으니까 한강 이북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강 이남보다 이북을 더 몰라 자 가봅니다 자 일단 한강에 붙은 하나 둘 셋 넷 개구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얘 어딜까요? 어휴 잘 모르시는 저가서 바로 아시네 네 이건 마포입니다 마포 얘는 뭘까요? 우리가 용산이 좋은 이유가 여기서 또 나오죠 마포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얘는 뭘까요? 다들 아세요? 성 동 얘는 광 진 광진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회사를 하나 차리겠다 그럼 전 여기다 차리고 싶어요 좀 살고 싶다 난 여기다 살고 싶어 근데 저는 이제 직업이 여기 직장이 여기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산에 바로 위에 붙어있는 요건 뭘까요? 뭐라고요? 중구입니다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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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위에 있는 건 종로죠 종로 자 그럼 왼쪽부터 가봅니다 얘는 어딜까요? 서대문 오른쪽은 동쪽은 그렇지 동쪽은 동대문이지 그렇죠 동대문입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의 서쪽은 네 자 볼게요 여기 중구 종로 서 동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은평 그리고 동대문구의 오른쪽 요게 좀 어려워 다시 뭐라고요? 중랑구입니다 맞습니다 여길 잘 안가게 되더라고 왠지 중랑구 자 그럼 종로구의 바로 위는 성 북 그 위는 똑같이 북이야 강 북 도봉 노원 자 도봉 바로 위에는 의정부 네 좋습니다 자 검토 한번 자 제가 외우는 걸 강요하진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표기를 하다보면 누가 안 알려줘도 어? 중랑 그러면 어 거기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거는 열심히 하시면 좀 빨리 될 거고 열심히 안 하시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저는 빨리 가든 오래 걸리든 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표기를 안 하면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도 중랑이 어디야? 이렇게 나올 겁니다 들은음 받는데 자 다시 갑니다 뭐라고요? 마포 성동 광진 자 바로 위는 서쪽은 동쪽은 위는 종로 자 여기는 뭐예요? 응평 여기는 중랑 그쵸? 종로 위에는 성북 강북 도봉 좋습니다 네 한강 이남 하겠습니다 이남도 이남은 이쪽에서 이렇게 갈게요 자 얘 뭐죠? 강서 얘는 양천 좋아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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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지만 여의도구랑 여의도구라는 게 있는 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영등포구입니다 자 얘는 아닌데 구로죠 구로 그 밑에 요게 금천 자 여의도에서 오른쪽은 동작 밑에는 관악 관악 이제부터 쉽죠? 여기 어디에? 아 강남 아니야 바로 강남 나오면 안 돼 뭐? 서초 강동 이렇게 여긴 11개 여긴 14개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쉽죠?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요거부터 할게요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좋아요 제가 이제 처음 부동산 할 때 강동은 강동이 서울이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강동이 많이 떴죠 지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은 여기까지 하고요 경기도로 갑니다 이거 뭐예요? 서울 아니 경기도 지도를 사면 부록으로 서울과 인천은 쫓아와요 네 그럼 얘는 뭐예요?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 얘랑 얘가 서울과 인천이겠죠 그러면은 인천도 그냥 경기도권으로 하고 바로 이건 어디부터 할까? 위부터 할까? 아래부터 할까요? 또 위? 좋아요 우리가 위에 있잖아 강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위부터 할게요 얘 뭐예요? 우리 동네 고양시입니다 위로는 파주죠 자 오른쪽으로는 이쪽 어려워 이거 보여요 자 힌트는 요게 의정부예요 요건 양주죠 양주가 상당히 밑에 내려와 있죠 여러분들 일령 다 가보셨죠 장흥 요게 이제 고양시랑 붙어있는 양주입니다 자 그리고 요 오른쪽으로는 여러분들 이 경기도 지도는요 오른쪽이라 그래도 약간 북쪽으로 붙어있는 것도 있고 남쪽으로 붙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를 기준으로 남쪽의 동쪽은 남쪽에 있는 양주라 그래서 남양주 요 위에 있는 거는 이게 좀 어렵죠 또 갈비가 유명해 네 포천 자 의정부를 통해서 양주를 거쳐서 요 또 조그만 도시 하나 있어요 연천은 요거예요 동두천입니다 네 동두천이고 자 남양주 포천이 있죠 물이 좋은 가평이 요기부터 있는 겁니다 조금 이제 전체적인 판을 아시겠나요 자 요기를 기준으로 이제 북쪽이라고 한다면 남쪽으로 갑니다 인천이에요 요거 뭐죠 맞아요 바로 건너가면 뭐 있어요 김포 있죠 네 요건 뭘까요 그러면 강화도입니다 네 강화도고 자 요거 코딱지 말하는 거 요거 뭐예요 인천하고 서울하고 붙어있네요 자 계양 누구야 계양 자 계양은 우리가 삼기신도시의 일부인데 그건 인천 안에 있는 겁니다 인천 옆에 뭐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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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남쪽으로 광명 시흥 헷갈리죠 시흥은 요거예요 바로 남쪽 동남쪽은 광명 자 광명 옆에 이거 볼까요 안 안산 아닙니다 안양 예 안양 안양 옆에 요거 힌트 삼기신도시 중에 하나예요 과천 네 됐죠 과천 좀 넘어가기 전에 여기부터 해결을 할게요 요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시흥 밑에는 뭘까요 안양 말고 안산 그리고 안양 밑에 의왕 아니야 군 그 옆에가 의왕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밑에는 수원이죠 옛날에는 경기도 그러면 가장 큰 도시가 의정부와 수원이었어요 제가 처음 경매할 때만 해도 그래서 모든 경기도의 북부 쪽은 여기서 다 담당했고 남쪽은 이쪽에서 많이 담당했죠 요즘에 좀 많이 죽었다기 보다는 딴 데가 많이 커졌죠 또 이게 수원입니다 요건 뭘까요 떨어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붙어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요 오산입니다 오산 자 그럼 오산하고 요거 사이 요거 큰 거 뭐예요 땡 평택은 요거 화성 자 평택이 뭐예요 가장 경기도의 남쪽이죠 고위가 화성 됐나요 여기까지 해결됐어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우리 수원까지 했어요 이쪽으로는 이제 의왕하고 안양 말고 과천까지 했죠 과천 옆에 붙어있는 좀 요만한 거 뭐예요 요게 요거랑 1기 신도시였어요 분당을 얘기하는 거고 다시 얘기해서 성남 성남 밑에는요 못 맞출지 바람 맞추네요 용인 요쪽은 광주 광주 경기도 전라도 물어보잖아요 여기 경기도 광주입니다 요 위에 요거 여기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제가 광진에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남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하남은 강을 보면 약간 북을 봐 북향 또는 북서향을 보기 때문에 아름답지만 경치만 그렇고 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거는요 어디까지 했죠 용인 했죠 요거 뭐지 아 광주 했죠 그러면 이 용인 밑에는 뭘까요 이것도 경기도의 끝이에요 안양 안산 안성이 맨날 헷갈려요 안성입니다 그리고 용인하고 이제 요 옆으로 요거 나 지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쌀이 어디가 제일 비싸요 이천이 제일 비싸요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잘 아실 것 같아요 비싼 쌀이 맛있어요 그렇죠 저는 모르는데 최근에 비싼 쌀이 맛있대요 여기 하나로 하나로 가갖고 제일 비싼 거 두 개를 사봐 내가 실험해볼 거야 난 항상 실험정신이 있는 사람이라 근데 그중에 하나를 내가 이천 걸 사왔어요 또 비싼 게 이거보다는 싸지만 여기 여주 자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 요거 어디예요 해장국이 유명해 양병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많아서 한번 더 하는 건 좀 그렇고요 제가 이걸 오늘 해본 이유는 한 3개월 정도 후에 한번 더 해볼 거예요 해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디를 다녀왔는지 표기를 해보고 제가 특별한 얘기를 안 해도 거기가 어디 붙어있는지를 전체적인 서울과 경기에 적어도 파는 아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요걸 잠깐 해봤습니다 또